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이야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인님 전화 받으세요 주인님 전화 받으세요 아저씨 이거 어떠실 거예요?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네? 야 걔가 어디가 스페셜하냐? 걔가 하면 한일은 스페셜이 아니지 한일은 normal이지 normal 야 너 나 왜 맞아? 찬영아 이더기는 귀요미 이더기는 귀요미 맘더기밤은 귀요미 맘더기밤은 귀요미 미스터릭 미스터릭 몰라 몰라 아직 나는 몰라 기본 기본 사랑 공식 사람들의 이별 공식 지금 내 얘기 도민둘씨가 듣고 있다 생각하면 나 얼마나 설레는지 알아요? 응? 하루 너만 바라보며 항상 기다려볼래 오직 너 하나만 알고 사랑해줄게 오오오 웬일은 해 야 예쁜언니 문자 왔어 I mean why did he show up? I just wanted to put everything behind this because pass is just pass Gosh I hate him so much but he's so hot 오빠 답자 꼭 좀 보내줘잉 왜 왜 안받아 내가 핸드폰 사자 사다놓고 왜 안받아 왜 누군이요 I want you to king king 누나 문자 에?